스트레스 총부채 상환비율 DSR 제도가 내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도입됩니다.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기존 DSR 규제에 따라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까지 반영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 이에 따라 이제 은행권에서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가 지금보다 최대 16%가량 줄어듭니다.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을 오는 6월쯤 은행권 신용대출과 이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하고 하반기 내에 전금융권 모든 대출 상품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.